티파니 생일 바디! 화이트 앤 블랙이라 그려가지고 이렇게 화이트 앤 블랙 티파이브리아 시영빵 아휴 도착했다 저 저를 위해 시영이가 데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어! 세트! 진짜 아냐? 어 대박 나 오늘 아침 아껴는데 네 유튜브 보고 너네 너무 고맙다고 한 명씩 다 소라 양초 줘야 된다고 멤버 한 명씩 다 웃음 써봐주세요 저 캐리어는 뭐예요? 제주도에서 캐리어는 뭐 어디 가세요? 저 제대로 수영할 거니까 수영부 아 또 티파이 선물 모르는 거 존 페리뇨 가족 이랬는데 못 찾아가지고 더 좋은 거 아 더 좋은 거 선생님 지금 벌써 추하신 거 같은데 괜찮아요? 저 아예 안 추었어요 롱다리 캔덜.. 뭐였지? 무슨 채널이냐? 롱다리 캔덜 큰 달이잖아 아 큰 달이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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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다 자연에서 자연에서 나오는 거야? 응 다 자연에서 이건 다 바다에서 응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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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별히 이건 스페셜 에디션이야 왜요? 여기다 수영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대 아 진짜? 이름을? 자기 이름들을? 나는 귀국이 한국으로 해야 될 귀국이 갔는데 나 이번에 어디 갔냐? 아 요새미티 갔잖아 야 유리야 아침이잖아 요새미티 갔잖아 요새미티 갔는데 요새미티 그 돌에다가 뭐 러브 피스 뭐 이렇게 써서 주는 거야 그걸 그렇게 표현은 귀국 보면은 스테이 어 좋다 좋다 스테이 제발 한 군데 좀 있어라 그 티 티 자 굵기대로 다시 썼네 오 이렇게 있어 저거 있어 진짜 음 먹으려고 랍시크릿 어디야 랍시크릿 근데 그쪽 얇은 쪽은 안 되죠? 얇은 쪽은 좀 짜증나게 나을 것 같지? 아 얇은 쪽 효연이 거 연습하는 거 좀 예약해 유나는 피스 효연이 거 너무 테스트하게 됐잖아 응 좋아할걸 태연 태연 태연이는 외출 고아웃 그래서 나오라고 워크를 나와야지 응 다스 후파니씨 후파니씨를 못 골랐어요 후파니는 음 후파니는 뭔가 영감 아니면 캄 칼 C까지 썼어 소문자로 찍어 소문자로 찍어 소문자 다 먹어요 수영 어 수영 수영은 생각한 거 있어 아 진짜? 하 아 싫어 만수목하는 거 좋네 나쁜거 안 돼 나쁜거죠? 나도 권유리한테 하나 써주면 안 돼 어 좋아 아트 쓸까? 아트? 어? 좋다 너 망한 거 같다 아까 이거 망한 거 하나 더 있어 돈 많이 벌어도 너 살게 안 사주면 나 살게 안 하잖아 돈 좀 정신 차려 나는 유리를 위해서 숨 좀 쉬라고 이제 가 일주일 동안 이게 망가짐이 안 돼 가지고 우와, 너무너무 예쁘다. 우와, 다 핑크색이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 진짜? 우와, 엄청 아름답다, 여기. 이 수영장을, 와, 진짜 제대로다. 우와, 여기가 제가 인어공주처럼 수영할 거예요. 우와, 티파니 씨가 자기 생일이라고 준비를 했어요. 한식을 좋아하는 효연이가 불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진짜, 섬세하다. 유리가 좋아하는 술은 유리가 가져야지. 그럼 멤버들 누구 만드지?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저요? 오늘 약간 발레리나 리얼네스. 이거 캐리오는 뭐야, 갑자기? 나 불안이. 불안하다고? 불안이, 불안이. 아, 알아라 봤어, 그래서? 이쪽으로 좀 와. 여기가 예뻐요. 지금 여기 공주님들 약간 파티하러 온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죄송한데, 여기 뭐죠? 저 뭐죠? 저 헬스장에서. 헬스장에. 우리 트레이너님이에요. 아, 우리 트레이너. 여기는 강해져. 나 벗으면 바로 수영복이야. 또 누구 왔는데? 나한테 봐, 수영복이야. 아, 맞아. 맞습니다.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야, 그렇지. 야, 근데 하늘이 뜯는 여기야. 나야, 부끄러워. 나야, 부끄러워. 부츠 봐, 부츠. 여기, 오늘은 진짜 주인공님이에요. 그래서, 어머. 오늘의 주인공님. 오늘의 주인공님. 오늘의 주인공님. 오늘의 주인공님. 오늘의 주인공님. 오늘의 주인공님. 아유, 오늘의 주인공님. 나도. 왜 이렇게 자주 만나나. 근데 밖에 예쁘게 나와? 그냥 막, 이런 거 생기고 다녀요? 아, 귀엽게. 그래. 나루 데일니. 안겨 같은 사람이야. 나 나무 좋아, 이건 좀 안겄어요. 왜 이렇게 습 Max? 나루 안 보고 와서 좋았고. 여기 집에, 집에 여기 하나씩 가져가. 아, 저기 했어요. 뭐예요? 아, 뭐 closed time. 뭐지? 나도 궁금해.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와! 언니 이거 제주도에서 사온 거?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야 제주도 냄새를 맡아. 이거 언니가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쓴 거 같아. 너네한테 각자 필요한 거야. 부대에서까지 이걸 갖고 온 거야? 응. 그 내가 이게 다 너네 하나씩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다 바다에서 가져온 것들이야. 너가 잡은 거야? 어. 아니. 힙합? 아 태연이는 좀 외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연은 뭐라고 썼어? 스테이. 어디 스테이? 제발 가만히 있어. 제발 한국에 좀 있어. 예쁘다. 유리야 이거 파트너실에 있어. 여기 가져도 우릴 생각한 거야? 아니 이모 팀이 생각해. 너네? 안 그랬으면 내가 이거 가져왔겠냐? 우리 여행 가면 다 갔자. 다닐 때도. 그치? 재밌는 줄 알아요. 뉴스 지는 거 아니야? 아 내수지. 아니야 해수건도 안 들려. 아니야 쟤 진짜 그냥 즐기는 거야. 영화. 영화 오빠 더. 유나야 예쁘다. 뭔데? 어 시상식이야. 그냥 캐디한. 아. 여긴 물 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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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팬티. 어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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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했다. 오 마이 갓 왜 근데 이 종류인가? 뭐야? 아니 이것도 있어. 이거 이세계 하성시대야. 몰라. 그런 건 몰라. 아 이거 집에 있어. 요 사이즈인데 얘는 안 맞니? 아니야 들어가잖아. 감겼다. 다섯네. 야 너무 예뻐. 아니 왜냐면 나도 사줬어 저번에.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있어. 다이어트 했나 무슨 말이야? 유나도 준비해왔어. 너도 에어뻑 케이스야? 아니야. 언니가 목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유나가 준 거예요. 자 찍고 있어요 티파니씨. 진짜? 그거? 아 이거 캡처해놨어. 대박이다. 진짜로? 아 저 뮤지컬 여배우에요. 목 보호. 아 근데 정말 예쁘다. 너무 예뻐. 그냥 락시 하트여서 하트 때문에. 이거 근데 쥐댓무 이런 거 써있는 그. 그 벽인데? 이건 루잉톤 그. 아. 야 이게 웃겨. 지 가방. 지 가방에서 쪄. 지금. 루잉톤. 죄송합니다. 줄 수 있잖아. 수영. 무척이다.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김태현이 진짜 웃긴 게 뭐잖아. 자기 가방에 있는 파우츠를 빼가지고. 제가. 너무 비쩡 벌렀어. 준비한 게 뭐 밖에 없습니다. 제가 혹시 단골이랑 사도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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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수 있는. 이거 밖에 없습니다. 아. 아. 어. 미드게 증진 안 해. 희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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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연아 가방에 파우치 없어? 가방에 파우치. 네이버야 네이버. 아. 희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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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정한.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Cause we are forever. It's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